1월 2일에 출연한 도대체 1월 2일에 출연한 도대체 1월 2일에 출연한 도대체 1월 2일에 출연한 도대체 원래 이번 연도 2월에 졸업식 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7월로 밀렸다가 또 8월로 밀려서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졸업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뼈 입고 사진 찍고 와서 졸업장 받아가는 정도? 근데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 나 너무 힘들어 공не쯤에 왔으니 당연히 여행을 오는 날이었는데 2월 2일에 출연한 도대체 곧isa 촬영장 저희가 발달한 도대체 곧이들먹는 경고 과연 이를 보내는 날이 오면 도대체 왜냐면 사람이 더 많아야겠다 아니 아니요 형 형 형 왜 그러세요? 처음 입어봐 축제가 없는게 좀 아쉽네요 살짝 두장이 좀 아 예뻐 왜 안됐어 얘들아 하나 둘 셋 15년도에 입학해서 이제 올해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졸업하잖아 어때? 전화 학사가 남았어 그래도 좋아 이제 졸업하잖아 어때? 전화 학사가 남았어 그래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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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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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나면 15년도에 만났잖아 학교에 와서 만났잖아 학교의 단점이요? 아니 학교에 와서 만났잖아 어때? 처음 15년도에 만났을 때의 장윤선과 졸업했을 때의 장윤선 진짜 뒷껏 없는거죠 형님? 어 사실 15년도에 형님 처음 뵀을 때 약간 거만하다 차에다가 뭔가 자기 프라이드 같은 거 차에다가 컷 컷 컷 컷 컷 저 죽어요 마지막으로 유용하게 될 숨타먹습니다 지금은 동기들이랑 마지막으로 학교 앞으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엄마는 원하시는데 원하는 금액도 맞으세요 제가 여기 일을 4년 동안 5년 동안 매일 왔습니다 정말 여행도에 타주세요 다 맞고 말라 한 번 누르고 타네 잘해 한 번 봤는데? 원하여 봤어 우리? 1박 1이었어 그냥 애들이 응 응 응 응 아 아 아 나 그때 과제 아니였어? 2학년 때로 한 거 아니었는데? 어 과제 2학년.. 2학년 때 아니였어 내가 선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대회 뛰기 전이여서 한 거 했잖아 아 그거 재밌었지? 네 응 그래 그때 예전에 했었는지 알아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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